그게 보는 사람에도 편하고 어제도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충돌의 노래 부르면서 제가 장난치려고 몸을 막 쓰다듬거든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관객들이 너무 갈고한 눈빛이 있어서 태비씨의 바디라인을 대신 훑어내리셨군요 훑어내렸습니다 충돌이 아니고 접촉이라고 저 노래 접촉이라고 난리게 났어요 아니 근데 너무 친하니까 두 분이 그렇게 서로 또 접촉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부러워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팔뚝은 제 거예요 후우 진짜 자 이번에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라이브를 땡겨야 되는데 자 이제 듀엣곡을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세븐의 무대 세븐의 무대 네 뭐 그렇죠 저의 노래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체분하게 좀 왔으니까 한번 싹 뒤집어넣는 저의 타이틀곡 열정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내는 이번 케이가 안 돼 너야만 해 난 모든 걸 다 받았지 원하는 건 왜 사귀지 아낌없이 죽어만 싶어서 하지만 너는 모르지 너에게 나는 오로지 친구 이상은 아니라고 난 사랑을 만나려 하네 난 사랑을 찾으려 하네 너에게 오진 건 하나밖에 너 없는 걸 알잖아 내 맘을 받아줘 원, 투, 쓰리, 앤, 포, 파, 시, 세븐 뜨거운 가슴에 너를 안을래 내가 죽는 날까지 너만 사랑할래 나는 에브리데이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을 절대 안 돼 너야만 해 1, 0, 1, 1, 1, 1, 1, 2, 1, 1, 1, 2, 1, 2, 1, 1, 1, 1 벗같이 너의 다른 끝시선이 네가 잡은 그의 손이 너무 나도 어울리지 않아 생각해 봐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진지 난 그저 울고만 싶었어 왜 제발 날 받아줘 내 맘 좀 알아줘 1,2,3,4,7 밋밋한 가슴에 너를 안을래 내가 주는 날까지 너만 사랑할래 나는 everyday 너말 생각해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 너냐만 해 What I want, what you want You can give it back,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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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come on, go 1, 2, 3, 4, 5, 6, 7, let's go 나의 가슴에 너를 안을래 너를 너무 사랑해 난 everyday 너를 생각해 나의 가슴에 너를 생각해 What I want, what you want Peace Yeah Yeah